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그런 낮의 임금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가 점점으로 떠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센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원 내용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청원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다소 확인이 되는데요.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2주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을지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정규직의 자격입니다. 정규직의 자격 말씀하시니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2일 간접고용을 하고 있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간접고용이라는 건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사람을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어떤 협력업체에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로 파견을 보내는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계약직이라고 얘기하고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A라는 회사에서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실제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지금 A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입니다. 그 A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보다 제가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이 좀 낮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간접고용 형태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사람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선 채용이나 퇴직에 따른 비용이 없고 급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없게 되고요. 또 협력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에 대한 고용을 계속 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그 협력업체한테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만 하면 또 몇 명이 데려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그런 낮의 임금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가 전부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인천공항은 이렇게 일하던 사람을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를 통해서는 간접고용 형태이긴 하지만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는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게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에 취임을 했죠.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2일에 첫 공식 외부 일정을 가졌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거기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서 애외로 사항을 얘기하고 듣고 했는데 이날 문 대통령과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된 정의령 전 인천공항 사장은 이날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만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되기도 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저도 장면이 생각나는데 대통령 뒤편에 걸렸던 커다란 현수막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요. 이번에 보안검사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그 약속의 일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그 모습이 사회의 흐름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인천공항을 찾으면서 비정규직 제로와 1호 사업장으로 삼았던 상징성이 있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인천공항의 발표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2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그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6만 5천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아, 그래요? 참고로 20만 명이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가 이 청원에 이제 답을 해야 하고요. 그 청원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공사에 들어가려면 스펙도 쌓아야 하고 필기시험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런 걸 취업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들어간 지금 직원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쉽게 입사한 계약직들이 이런 시험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정규직이 되는 건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이 청원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네. 즉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이 청원 내용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청원 내용에는 사실과 좀 다른 점이 다소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게 2017년 5월 11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시험을 또 추가로 치른다거나 좀 더 엄격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전환 대상이 되는 직원들 중에 그런 알바로 입사한 분은 없다고 합니다. 네. 이건 말고도 이분들 급여가 확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의 정규직원들이나 아니면 취업준비생들이 들어가야 할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네. 이런 주장도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네. 워낙 많아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좀 설명드리긴 어렵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사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우리가 인국공 사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태가 불을 지핀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SNS에 올라온 글을 뉴스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진 건데 미디어 오늘 측에서 첫 번째 뉴스를 내보냈던 회사, 언론사에 확인을 해봤는데 뭐 잘못된 건 아는데 보도 자체는 문제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나오긴 합니다. 이 문제가. 일단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잡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문제는 이제 공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복리 혜택을 받는 점이 공정하지 않다. 즉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비정규직 직원들에겐 정규직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 중앙 이슈에 대해서 부쩍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고 계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여기 대해서도 얘기했습니까? 네. 이 비판 여론에 합세를 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이번 정규직 전환 이슈를 두고 분노의 핵심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젊은이들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대통령 찬스다 이런 표현도 썼다면서요? 네. 요즘 아빠 찬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 찬스 네. 원 지사는 또 이번 인구공 사태를 두고 젊은 취업준비생 눈에는 명백한 새치기이고 명백한 특혜라면서 자신도 그 분노에 공감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치기가 없으려면 우리 은행 가서 뽑는 대기번호표 있지 않습니까? 대기번호표 같은 법과 제도 원칙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원지사 공급한 대기번호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어떤 채용시험이나 절차, 스펙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대기번호표를 우리가 뽑기까지 네. 네. 그 전까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평등한 상황에서 대기번호표를 뽑을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보자는 건데요. 만약 어떤 사람은 기계에 손이 닿지 않아서 뽑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기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공정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정성 안에는 참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얽혀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 채용시험 결과를 가지고 공정과 불공정을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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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제가 SNS에서 떠돌던 공정을 표현하는 사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걸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그림에는 야구장 밖에서 그 야구 경기를 보려는 세 사람이 일단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담장처럼 막혀 있어서 경기를 잘 볼 수 없도록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마 세 명 다 티켓을 이제 구하지 못해서 그 관람석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지금 보였는데 이 사람들이 티켓을 사지 못했으니까 아예 경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명에게 받침대를 놓아줘서 아까 담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에 받침대를 놓아줘서 경기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세 명이 모두 키가 좀 다른데 키가 가장 작은 사람도 경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높은 받침대를 놓아서 더 경기를 잘 볼 수 있게 결국엔 세 사람 다 야구 경기를 잘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공정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정의 이제 기준이 뭔가 의미가 뭔가를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 이 사파에서 그 키가 작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키가 작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이란 걸 이렇게 키가 작은 거로 표현했는데 아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설명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공정성이라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 단어 하나로만 그냥 이야기해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정성이 가장 옳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 인구 공사태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게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를 보면은 그 공사 직원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인데요. 연봉 수준도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으면서 또 안정적인 고용도 보장이 됩니다. 그 지난해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같은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6,7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민간기업 노동자 연봉의 2배 수준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정규직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이 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보다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 정규직 평균 연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연봉이 높고 정량 보장까지 된다면 소위 말하는 꿈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를 두고 공기업 직원이 특권층이라는 비판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직원들의 처우가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돈을 잘 벗어서거든요. 인천공항이? 네.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도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지난해 영업이익만 1조 2,9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육지부에서 국제공항 운영을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른 공사도 다른 공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공사는 대부분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자본 그러니까 공공의 삶에 기여를 하는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 시설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출자해서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로공사나 전력공사, 수정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잘 벌 수도 있지만 사회 안전망을 다루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주면서 제대로 된 경영 논리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연봉을 주기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공사들의 자본은 모두 공공자본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100% 출자해서 만들어서 손실이 나면 또 보존을 해주고 또 경쟁 기업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주니까 그런 게 기반이 돼서 이 공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아까 인천공항이 한 해에 1조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9천만이 넘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정규직 비율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정규직원은 한 1,500명 정도고 비지정규직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1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은 직원 10명 중에 단 한 명에게만 좋은 직장이라는 건데요. 나머지 1만 명은 좀 낮은 급여를 받고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 수익을 높이는데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많이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1,500명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1만 명에겐 나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이것도 사실 상대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IMF, 1997년 IMF 이후에 우리 일상이 됐습니다. 당시 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힘들어지니까 정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말로 포장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을 둘러보면 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주로 위험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 비정규직이 대부분인데 고용도 불안정하고 급여는 최저신급에 가까운 수준이 대부분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이 힘들거나 고용이 불안정하면 그 대가로 급여가 높다거나 아니면 일이 쉽고 급여가 높다면 고용이 불안정하다거나 이게 뭔가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이나 공사의 정규직이 되는 건 마치 특권 의식처럼 여겨지는 지금 상황까지 온 거고요. 우리가 이 구조를 당연하게 여기고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겁니다. 결국 정규직의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공정한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실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공정이라는 단어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지금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을 못 보고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내 직업 하나 뺏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인천공항의 정규직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데 우리 사회 전체를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오늘은 그 키워드를 하나밖에 못하겠네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였습니다.